안녕하세요 리얼델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만으로 세 달 되네요 여기는 인천 계양구청 바로 옆에 태산아파트입니다 방금 도착했구요 현재 시간은 5시 35분 입니다 오다가 차가 좀 막혔는데요 월곧동 가는거 잡았다가 통화를 했는데 고객님이 길병원 쪽으로 간다고 하셔서 금액을 좀 낮춰야 된다고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해서 콜 뺐습니다 저는 이천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빙을 뛰기가 좀 그러네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현재 시간은 6시 24분 이구요 비가 다시 그쳤네요 바람이 불어 가지고 날이 춥습니다 시흥 목감동 가는거 잡았구요 목감 신도시 쪽이면 콜이 있겠죠 거기 물왕 저수지도 있고 그러니까 토요일에 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다가 왼쪽에 풍년집 정육식당이 있다네요 목감 시흥 목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목감입니다 시흥조남동 목감 신도시 하고 구시쪽 구읍내쪽 중간쯤에 있구요 방금 고객도 내려드리고 현재 시간 7시 20분 입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신도시 쪽이 낫겠죠 아니면 물왕 저수지가 근처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앱을 켜서 콜이 있으면 버스 타고 이동해도 되구요 트럭입니다 트럭 1도 트럭 이었구요 저녁을 안 먹어서 저녁을 여기 좀 저렴할 것 같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수원 가는게 콜이 떴네요 카카오로 떠가지고 음.. 확정가인데 그래도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똥콜은 아닌것 같구요 빨리 이동해서 수원가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영통역하고 삼성전자 사이에 있는 어.. 폐랑소랑 네 여기에 고객분 내려드리구요 지금 영통역으로 갈지 아니면 망포역 쪽으로 갈지 고민인데요 영통역 토요일에 콜이 많은데 이상하게 여기 삼성전자 앞에 음식점이 많이 있거든요 맛집들이 많이 있죠 고깃집하고 여기서 콜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특히 장거리콜이 많이 나오구요 기사님들이 별로 안계시니까 단가도 좋고 그래서 영통역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어플 켜가지고 좋은 콜일수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영통홈플러스입니다 여기 영통역이구요 강서가양동 가는거하고 그 다음에 성남 뭐 이렇게 콜이 뜨네요 아직 콜은 많이 있는거 같지 않구요 보종동 카페거리 가는거 잡았습니다 카페거리겠죠 세마을 식당이니까 혹시 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통에는 주말에는 추리 없는게 아니네요 보종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힘드시가 9시 반이구요 여기 보종동 무리회차로 도착했습니다 찾을때가 없어가지고 계속 삥삥 돌다가 반면내려들었는데 또 신현리 가는게 떠가지고 신현리로 가겠습니다 주말에는 뭐 고려 어서 나올지 모르니까요 시선으로 이동하십니다 여기저 안쪽에 카페거리 안쪽에 계시다네요 고객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취소해달라고 전화가 오네요 고객분이 고객분이 취소할지를 모르시는건지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지금 호출 취소 문자를 보낸 상태입니다 제가 취소를 하면 기사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것 때문에 아 취소도 맘대로 못하네요 우선 고객분이랑 한번 더 통화해보고 취소를 어 눌러달라고 잘 못찾으시더라구요 취소는 처음하시는 분으로 다시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시간 현재시간 10시 30분이구요 요금은 자동결제됩니다 강남 일원역 일원역 일원역입니다 네 차 안에 찾을때가 없다고 대로에다 세우시고 들어가시네요 군당에 잠깐 경유를 해서 경유 버튼 누르고 운행을 했습니다 3,000원 더 나오네요 네 비가 오고 있는데 방울방울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배치동 쪽으로 해서 그 삼성동 응 그렇고 청담동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강남 쪽보다 강남 아 오늘 강남도 콜이 있겠네요 지금 10시 반이니까 잠시만 오늘 강남도는 공구로 조용히 피어오니 영상 피해오니 소풍 네 현재 시간 11시 거의 다 됐구요 여기 신사여 일본 1번 출구해서 나왔습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결제됩니다. 네 미사광변 22단지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0분 정도 됐고요 여기는 황산 사거리랑 가깝네요 지금 시간에 황산 사거리는 콜 없을 것 같고 요 앞에 버스가 많이 다니니까요. 버스를 환승을 해서 길동이나 잠실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네요 바람도 불고 여기서 진거는 산흥리 가는 거 잡았습니다 가면 재수좋으면 콜이고 없으면 셔틀 타고 퇴견으로 가야 되는데 잘하면 버스로 탈 수 있고요 산흥으로 가겠습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결제됩니다 여기 용정사거리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산흥에서는 보나가죠 그 고객님이 산흥사거리 잘못 찍어가지고요 그 거기 완전 깜깜한 데에서 설 뻔하다가 고객님이 깨셔가지고 이쪽 용정사거리 바로 옆이시네요 잘못 찍어놓으셔가지고 산흥사거리에도 오납리 가는 버스가 다니긴 다니거든요 들어가는 버스가 늦게까지 있으니까 오늘 기사님이 안 계시네요 여기 원래 기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기서 콜 대기하고요 없으면 셔틀 타고 구리를 가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있는데 별래동이 뜨네요 별래동 여기서 금방 가니까요 집에 들어가라는 거 같은데 혹시 지금 12시 반 밖에 안 돼가지고 별래동 들어가서 콜 있으면 서울 시내 한번 나갔다 들어와도 될 거 같습니다 오늘 목표는 달성했고요 카카오로 거의 목표를 달성했네요 아무튼 별래동입니다 별빛마을 3-5단지 별빛마을 3-5단지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1시네요 1시 콜이 간간이 올라오는데요 남양주 운수리 운수리 가는 길 계속 떠 있고요 3만원 좀 넘는 건데 운수리가 제가 알기로는 양수리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가 계속 온다는 예고는 없었는 거 같은데요 비가 계속 내리네요 날도 춥고 저는 이제 집 근처로 와서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화접초등학교 근처로 가서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콜 하나 있으면 토요일이니까 하나 정도 잡고 가면 들어오는 콜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은 노원역 쪽이나 좀 그쪽이 핫하니까요 조금 핫하죠 화접초등학교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시 45분입니다 어떻게 노원 쪽이나 가려고 했는데 신사동이 떠 가지고 신사동으로 왔습니다 다시 악구정동쪽으로 이동해 가지고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한 콜만 더 타면 오늘 카카오로만 20K를 찍겠는데요 20K를 찍겠는데요 20K 참 오래간만에 찍는 거 같습니다 네 악구정쪽으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인창동 한진그랑빌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2시 20분이고요 여기는 동구릉 농수산물시장 있는 쪽입니다 시내에서 좀 많이 떨어졌죠 잘 안 잡는 기사님들도 잘 안 잡는 곳인데 빨리 농수산물 쪽으로 해서 돌다리 사거리 쪽으로 걸어가야 되는데요 한 1.5키로 2키로 정도 됩니다 이쪽으로 가서 셔틀을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택투를 해서 다시 강남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토요일은 택시가 잘 안 떼어주니까요 택시가 잘 안 떼어주니까요 오늘 카카오로만 214K에 오래간만에 진짜 카카오 연계가 잘 됐네요 뭐 택트라 가지고 강남으로 강남으로 가면 300K도 가능하겠는데요 한 두꼴 한꼴만 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돌다리 사거리 때요 와 기사님들이 이렇게 별로 안 계신 건 처음 보네요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닌데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반입니다 예 별래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아 이렇게 카카오도 출발지 우선 배차가 있나 보네요 아 딱 저희 집 앞쪽 같은데 대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또 카카오도 고객분이 시장에서 오고 계시대니까요 별래동 가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욕심부리다가 또 별래동에 도착했습니다 하죽초교 앞이고요 여기 주택단지에 우리 집에서 보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진짜 이게 며칠 만인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300K를 했네요 매출이요 물론 매출입니다 순수익은 들어가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교통비 받은 거 5천원 더하면 302K 정도 했습니다 어제도 좀 잘 끓였고 오늘도 카카오 오늘은 로지 충전금이 로지 충전금이 로지 1개가 관리비로 나가서 부족해 가지고요 로지는 1개로 탔구요 그래서 카카오 위주로 탈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카카오가 오늘 연기가 잘 됐네요 오늘은 기사님들이 출근을 많이 안 하셨고 비가 보슬보슬 내려서 킥보드 기사님도 계시긴 계셨는데요 진짜 많이 안 보이시더라구요 휠도 마찬가지고 날도 춥고 그래서 안 나오신 거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이번 주 고생하셨구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 아직 3시 반 밖에 안 돼가지고 오늘 퇴근도 잘 됐고 오늘 연계관어도 잘 될 거 같습니다 내일 이렇게만 될 수는 없겠습니다 시청감 감사합니다 아 역시 그 뚜벅이 기사님들이 더 유리한 거 같아요 비에 신경 안 써도 되고 몸도 자유롭고 오히려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전동힐이나 킥보드는 약간 짐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비 오는 날은 뜨거운 기사님들이 대세구요 또 전동힐이나 킥보드 기사님들이 또 퀴근를 집에 두고 출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아무튼 오늘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감 감사합니다 아 오늘 우산을 안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